안녕하세요 애틀란타의 틀맘 입니다 6월 애틀란타 너무너무 더워요 새집 올해는 제가 새집을 많이 판매했는데요 저는 오래된 집이 주는 그 고즈넉함 중후함을 좋아하는데 또 새집은 새집이 주는 산뜻함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3층짜리 타운홈이 전망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선호하고요 저같은 중년들은 2층짜리 타운홈도 관리하기 편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집을 구하신다면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집을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새집을 구매하셔도 카펫을 마루로 바꾼다든가 또는 블라인드 커튼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행해 드리고 같이 찾아 드립니다 새집을 꾸미듯이 이제 빛이 들어오거나 1층에 좀 밝은 걸 하고 얘는 암막이 되는 걸로 수면 하시는 데 바드가 좀 덜 될 수 있는 제품으로 다 나오는 그리고 둘 다 그럼 알렉사 연결이 되는 자동으로 리모콘도 되고 새로운 집을 꾸미시거나 집 수리에 관련된 것도 도움을 드리고요 또 집들이를 하신다고 하면 집들이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더 반찬에서 주문을 해드립니다 물론 입주 청소, 무브아웃 청소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을 처음 구매하실 때부터 그리고 사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집을 구매하는 데는 에이전트도 중요하지만 또 융자, 변호사, 상대방 에이전트 모두가 잘 어울려져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좋으신 손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 손님이면서 또 같은 유튜버에요 줄리스팜의 주인공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얘 너무 웃긴다 내가 여기 온 지가 탁 와가지고 뭐 해야지 이거 뭐 뜨는 거야? 아닌데? 목매 입어야지 옷이 아까운데 이러면 이런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저기 가서 놀까? 패션 감각이 없는 애틀맘을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뭉치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소매, 얼굴, 그렇죠 목밀도 가려주고 애틀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년들이 옷을 제대로 예쁘게 입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어떤 디자인의 옷도 다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구경하시고 연락주세요 하루종일 꾸겨지죠 그렇게 꾸겨 놨는데 그냥 꾸겨줬잖아요 구김살도 없고 그냥 물빨래 툭툭해서 입을 수 있고 뉴욕에서 유명한 디자인 스쿨을 나오셔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셨고요 아드님은 또 유명한 운동선수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분의 어머니세요 원하시는 옷을 만드시고 싶다면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딱 세우고 나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그럼 평소가 예쁘고 여기도 이렇게 길이도 짧지도 길지도 않고 딱 아주 편해요 걸을 때도 너무 편하고 좋죠?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약간 두꺼운데 되게 시원해 편하고 착용감이 좋고 이것도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딱 그걸 잡아줘 몸매를 잡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 앉아서 입기도 좋고 손도 예쁘고 옷도 너무 예쁘고 소재가 그리고 손도 이렇게 입어도 되고 살짝 접어 입어도 되고 한국에서 타주에서 애틀란타로 이민 오시고 싶으신 분들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벌써 애틀란타에서 20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아이들하고 어학연수 온다고 왔는데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하고 왔는데 벌써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애틀란타에서 이민 생활 집을 구하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 아, 안녕 아, 안녕 하하하하 그냥 배도 가려지고 응, 응 꿩배도 가려지고 날씬해 보여요 응, 날씬해 보여요 응, 여름에 그러고 시원하고 전이 시원하고 구김살 오고 고기가 너무 예쁘다 성경아 여기가 여기 지퍼가 있어갖고 너무 좋아 벗고 입을 때 아주 편해요 소통에도 지퍼가 있어서 너무 맛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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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저 혼자 이런 좋은 옷 입기 아깝잖아요 연락주세요 아우, 신발하고 야, 아주 제대로 왔다 야, 여기 완전히 언니 여기서 제대로 찍고 있어 즐거운데? 굉장히? 응 브라운 풍차 보다 응 이사양이 너무 예쁘다 내려와 여기가 더 여기가 더 여기야 진짜 이게 진짜 옷이 딱 대를 잡아주는 좀 하얀 바지랑 입어도 멋지고 하얀 바지랑 입어도 멋지고 하얀 바지랑 입어도 멋지고 그저 하얀 바지 입어도 멋지고 여러가지가 선거에 여기가 더 그래서 또 하얀 바지 입어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만의 독특한 옷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디자이너 언니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멋진 옷을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옷들을 예쁘게 수선도 해드립니다 애틀맘에게 연락주시면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원하시는 잡지에 옷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직접 도안을 해서 만들어드리고요 애틀맘타에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모두모두 연락주세요 2024년 정말 더운 여름 애틀맘하고 시원하게 쇼핑도 하시고요 집도 구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재미난 이야기도 만들어가고요 감사합니다 애틀맘타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